네. 이관우 건국대 상어교행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좀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도대체 어떤 걸 심판을 한 것인가 이걸 좀 분야별로 짚고 있어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정치 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에서 심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정권에 대한 심판 이렇게 얘기할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층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책임을 묻는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다음 순서로는 우리 정치적 갈등의 구조가 보통 이념적인 어떤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지 외교안보정책이라든지 또 과거사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이념적인 어떤 책임을 편향성을 묻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가장 선명한 예는 국정운영 능력과 관련해서 저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헌정 체제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큰 탄핵이라고 하는 문제도 직면을 했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총선 때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어려움이 많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에서 아 이 정부가 그 전 정부에 비해서는 국정운영 능력은 상당히 탁월하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측근 비리라든지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라든지 아니면 불통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주로 좀 문제가 됐었다고 봐요. 한 2년 정도 그런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물가라고 하는 대파 사건 대파라고 하는 그 어떤 장면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물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정운영의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 국가가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심판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지금 낙제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가 보통 이제 그 상위에 오르는 게 뭐냐면 경제 민생 물가 문제 하나 그다음에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겠죠. 그다음에 또 긴건이 여사 문제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순위에 올라왔다고 그래요. 그게 지금 이야기했던 이관우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확히 맥이 닿아 있는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제 민생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 영역의 문제이라고 봐야 되고 나머지 두 개는 국정운영 능력 국정운영 스타일 이쪽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의식을 가는데 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면 어떤 거예요 문제의식이 핵심이라고 보신 거예요 불통 이미지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주요한 대통령들이 좀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이 열린 자세나 민주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가장 지금 사실은 불통의 이미지의 핵심은 야당과의 관계예요. 사실은 지금 야당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의 다수당 여기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국민의 대표고 말 그대로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를 장악한 정치세력 이외에 다른 어떤 야당 세력의 얘기를 좀 들으라는 게 이제 사실은 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게 그런데 지금 야당 대표를 2년 가까이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당과의 협치 같은 것도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매번 좀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수는 있을 수 있죠. 실수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예를 들면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아니면 협치를 추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런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게다가 지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큰 격차로 이긴 게 아니거든요. 0.73%를 이겼죠. 사실 0.73% 정도 이겼다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겼다는 얘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야당과의 협치가 대단히 요구되는 그런 정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실수 잘하면 괜찮죠. 잘해서 국정지율이 60% 70%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소신껏 해봐라. 책임 정치를 해봐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2년 가까이 국정지율이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는 국민의 목소리에 야당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수용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2년 가까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면 불통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국민들 앞에서 무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불통 지적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용사는 모르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대통령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정부의 핵심적인 주체들이 검찰 그리고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관료인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 또 그 조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별로 그런 민주적인 태도나 열린 태도를 보이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 문화 자체가.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유죄 무죄를 명확하게 가르고 기소 불기소를 가르고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사고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 그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제3의 대안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나타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민주적인 문화 자체가 있는 그런 어떤 조직과 구성원들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고 사실상 정부 초기부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다. 그게 이제 아마 이번 총선 때까지 쭉 한 2년 가까이 왔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좀 심판을 받은 게 아닌가. 결국은 하나는 어떤 정책.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더십. 국정운영 능력. 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보면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아마 저도 그랬는데 대부분이 그러지 않으셨을까.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심히 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정운영 방향은 옳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은 옳게 설정을 했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을까. 제가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총리가 굉장히 빨리 사이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제가 그때 굉장히 빠르지 않은가. 상당히 바뀔 모양이다. 이렇게 사실은 2, 3일 사이에 기대를 했는데 의문이 조금 회수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대통령의 방향은 옳았는데 참모와 총리가 잘못한 거죠. 집행을. 그렇게 보신다. 저는 그래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수습을 하면 그다음에 야당과의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대국민 사과. 저는 처음에 선거 직후에 네 가지가 좀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대통령실 개편 그다음에 내각 개편 그다음에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야당 대표와의 협의 만남. 이게 아마 기본적으로 네 가지는 해야 될 거다. 5월이 가기 전에 봤는데 두 가지가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큰 기대를 사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의문이 약간 해소된 것은 결국은 집행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두 가지 정도만 수습을 해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또 국무회의 모두 발언 말고 비공개 마무리 발언과 참모회의에서는 소통이 중요하다. 본질은 소통이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이 지적했던 불통에 대한 인식을 좀 한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 좀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부죠.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과거에 보수정부의 사례를 보면 국정지지율이 이렇게 낮거나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한 다음에 사실 소통 얘기가 항상 나왔어요. 불통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취임 초기부터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여의도는 사실은 수식어고 야당과 별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불통 이미지 아주 강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려움이 생기면 항상 소통 얘기를 했거든요. 그 귀결이 어디로 갔냐면 국정 홍보로 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또 소통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거죠. 국정 방향은 옳았어요. 그런데 집행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국민의 협조도 좀 부족했고. 그럼 뭐가 문제냐. 소통이 문제라는 건데 여기에 소통은 홍보죠 홍보. 국정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통령의 뜻을 국민들이 잘 몰라서 또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강화하겠다. 지금 사실은 소통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당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이거는 일방적인 국정 홍보에 아마 인원과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그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뭐냐면 국정 홍보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세력에 대한 징벌. 그게 지금 방송 심의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지금 최상병 건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두 명으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상병 건도 마찬가지지만 공수처 지금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서 사실은 공수처가 하면 될 일이 왜 특검으로 가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제도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소통을 강화하고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소통이 잘못이다라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고 그리고 만약에 최상병건에 대해서 특검법이 좀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하면 공수처를 빨리 임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언급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제의식이 조금 국민들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는가 해결책도 그렇고요. 장모나 김관희와 사건은 어느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항상 문제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대부분. 대부분은 말 그대로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에서 사실 그 문제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항상 있었죠. 저희가. 역대정부터라고 하면 결국은 친인척 비리가 정권을 휘창기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렇죠. 이제 과거에 무슨 김영삼 정부의 김영삼 김대중의 그다음에 김재중이 형부터 홍삼트리오. 그때 이후로 사실은 우리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이런 만사형통. 네. 이상특. 박근혜 최순실. 사실은 거의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정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중에 또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아들들이 다 구속됐잖아요. 서법 절차가 막 시작됐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쨌든 오만한 비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다음에 어떤 태도가 나타나느냐. 오만하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거기서 무리수를 두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냐. 이걸 먼저 보는 것이고요. 대통령의 사과라든지 주변 관리가 안 됐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항상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제도적인 개선을 또 약속하고 실행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지만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이제 리더십의 문제. 소통과 불통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것까지도 해결을 못하면 결국은 사실은 무능의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지금 개념을 되게 좁은 의미로만 지금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어떤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그런데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소통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어떤 스킨십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국민의 고통이나 애완을 어루만지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껴안고 그다음에 함께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성 터치 이것도 되게 중요한 소통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은 리더의 공감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있으세요 이해를?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니까 여전히 대파 아닙니까? 대파 아닌데 거기 보시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레드팀이 발동이 전혀 안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은 실제로 공감을 못하고 있고. 공감은 둘째치고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파값이 더 비쌌다. 반박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구중군거래 있기 때문에 소통감과 있죠.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으로 나오면서 국민과의 어떤 소통과 공감대를 더 넓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노선과 정책을 떠나서 대통령이 이전에 비해서 국민과의 공감대가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훨씬 높아졌다.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비판 이런 걸 떠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어요. 참사 현장을 찾았어요. 오송 참사가 발생했어요. 참사 현장 찾았어요. 그렇죠. 서천 시장 화재 사건가 발생했어요. 현장 찾았어요. 그런데 희생자들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행보를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아니 참사 현장에 갔고 화재 피해 현장에 갔으면 거기서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을 만나서 같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거는 대통령에서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은 찾아가는데 당사 세대는 안 만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건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인상 깊게 남은 장면이 반지하 수혜 났을 때 대통령이 거기를 갔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건 그때였던 것 같아요. 창문 바로 밖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발언 내용이 공감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죠. 그때도 논란이 엄청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타까워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것을 본인의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에서 위로를 받는 거고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나아지겠구나. 같은 보수정부에 나중에 탄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종류의 공감을 잘했던 건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무슨 전통시장이 간다든지 이렇게 갔을 때 그분들하고 손들 잡고 이야기하고 어떤 공감하는 것을 상당히 즐겼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통이 잘 안 되었던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던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가깝게 다가가기보다는 예를 들면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그때 촛불 시비가 있었을 때 가깝게 다가가기보다는 뒷산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공감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참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한두 번 해봤는데 좋지 않더라.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면대면 접촉을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도스태핑을 중단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그런 위험성을 좀 줄이자. 지금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보 중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예고되지 않은 데서 이렇게 노출됐을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났죠.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의 발언. 그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을 좀 최소한 줄이자. 그렇게 되면 공감되는 장면이 나타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봉건적인 비유여서 전화기가 뭐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구분법이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서에는. 뭐냐면 국정이나 이런 데서 뭐가 잘못됐을 때 그걸 바로 임금님을 타치지는 않는다. 과거 봉건사회를 보면. 신하들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하지 오히려 임금님은 그걸 바로잡는 주체로 국민들이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임금과 대통령은 지금 단순 대비해서 이게 좀 약간 꺼림칙해서 지금 뭐하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했던 말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떤 국정과정에서 뭔가 미스가 발생한다든지 어떤 뭔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것이 곧장 대통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걸로 바로 직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의하세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보는 것은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대통령의 지시도 있지만 대통령의 태도를 봐요. 대통령이 그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대통령이 그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예를 들면 고통스러워하는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이를 집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대통령이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말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은 또 공감과 신뢰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리더하고. 그런데 오히려 참모가 대리사과를 전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대통령의 이야기에서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마무리 발언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뭐냐면 오히려 반증하는 거죠. 대통령 본인은 사실은 총선의 패배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집행 과정의 문제 혹은 나에게 조언을 해 줄 참모들의 문제지 내 방향이 틀렸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계속해서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겠죠. 대통령을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일단은 바뀌셔야 되는데 대통령의 스타일 태도 이런 게 바뀌어야 돼요. 마인드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 그런 게 바뀌는 게 일단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간에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안 변한다. 대통령은 변해야 돼요. 사람은 안 변해도. 네. 명언이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들이 물론 자기 스타일이 있죠. 자기 스타일이 있는데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국정에 임하다 보면 그 스타일을 고소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소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도 정권 중반 후반을 가면서 상대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국정운영 가지고는 어렵겠구나 사태를 수습하기가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실제로 많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나라가 운영이 잘 되어 왔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전적으로 믿을 만하고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자. 이것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정치 제도로 가게 되는 거고요. 민주주의의 생각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잘 높지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고 그 과정에서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견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권한을 줬지만 국회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지방자치 선거도 하고 그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는 거죠. 당신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말 그대로 변화시켜서 쓸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예요. 안 변한다고 생각. 사람은 안 변하죠. 대통령까지 안 변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민주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변하고 안 변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도 사람이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인군자가 있겠습니까. 그전에 부족한 게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성인군자를 상정하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지 않죠. 그렇죠.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그냥 중요할 뿐이죠. 플라톤 얘기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변하는 게 중요하지만 변하도록 옆에서 간언을 하고 진언을 하고 아니되옵니다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촉구해 들어가고 환기에 들어가는 이 기능 시스템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현대정치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 정당이에요. 정당도 있고 보좌진도 있죠. 네. 보좌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말 그대로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관계로 짜여진 그런 대통령실이 운영되느냐 아니면 대통령과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대통령실을 만드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운영 방식이 투명하게 공개될수록 그런 역할들이 잘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종종 실록 이런 걸 보면 사표를 양국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아니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이것도 본관적 표현으로 충신 그렇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선왕 조선시대에는 예를 들면 사관원을 별도로 뒀잖아요. 그렇죠. 사관원을 별도로 둬서 아예 그 역할만을 하도록 내부에서 견제하도록 그래서 사관원의 얘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함부로 처벌할 수 없도록 그런 관행도 만들고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 또 정치하신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대통령이 말했다가 나중에 그걸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 이유도 있다. 거기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또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내부도 감독을 하는 거죠. 내부에 어떤 비리기들이 있는지 그런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했던 것인데 대통령실 이전하고 여러 가지 제도 시스템 개편하면서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정분리라는 게 민주화의 산물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정분리를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부와 여당이 한 몸이 돼서 가는 것이 좋는지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관행적으로 강하게 여당에게 미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국회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여당이 말 그대로 거수기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당정치를 해친다라고 해서 민주화 이후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당정분리라고 하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됐었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지금 불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완전히 당을 장악하려고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뽑혔던 이준석 대표 쫓아내고 사실상 거의 임명하듯이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그러고 나서도 못 믿겠으니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또 보냈는데 결국은 선거에서 진 거죠. 저는 이게 사필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지난 2년 동안 야당은 물론이고 정부 여당 쪽에서도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것이고 국정운영이 유능하게 되기가 어렵죠. 대통령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 옳은데 어떻게 국정운영이 유능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관심서로 다 이야기되고 있는 여권의 3축이죠. 총리 비서실장 당대표 이게 여권을 구성하는 어떤 핵심 포스트 3축이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여기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쏟는 이유가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금 거리에서 대통령에게 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지휘상인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면면이 누가 되느냐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엿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진단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심을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인사고요. 어젯밤에 지금 몇 사람 이렇게 거론이 됐는데 박영선 전 장관이나 네. 양정철 전 민주영 권장 거론됐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조금 안 좋은 사인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그걸 네. 왜냐하면 그렇게 연립정부나 거국내각 수준의 요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때 라고 해서 흘려보고 이건 안 되겠지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차단 장벽을 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 간다. 결국은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인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아침에 처음에 그 뉴스를 보고 이거는 그런 이야기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흘려본 것이 아닌가.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개편이라든지 총리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인 사인으로 저는 해석하려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엊그제 국무원의 모두 발언에서 보니까 어제 네. 어제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고려했다는 건가라는 부분이 사실 잘 믿기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하는 흔히 하면 어그로용이다 한마디로 저는 좀 솔직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사인이 아닌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아무튼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또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여론토벅용인지 어그로용인지. 실제로 정말로 그런 고민을 했다고 하면 저는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저는 일단 대국민 사과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좋다는 것도 박영선 전 장관이나 양정철 전 원장이 개인적으로 수락하는 것과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야. 사실은 민주당이라고는 정당 통로를 거쳐서 해야만이 그것이 어떤 거국이든 연립이든 그 모양새가 되는 거고 이건 그건 아니니까. 그런데 또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검토된 바가 없다는 거죠. 정말 국정 운영이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아마추어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선거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얘기들이 그냥 툭 나온 것이라면 아무리 전혀 검토된 것이 없이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이거를 찾아가지고 저는 강하게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랬던 거예요. 인사는 만사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야권에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따라 나왔던 게 옛날 이야기인데 결국은 오늘 왜 윤석열 대통령은 심판받았는가를 해서 그럼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관우 교수는 핵심적으로 국정 운영 능력을 좀 꼽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그게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는 그걸 엿볼 수 있는 창이 하나가 인사가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될지 이걸 보면 앞으로 좀 어떻게 가게 될지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사실은 괜찮은 나라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누적된 행정력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어떤 시민적인 역량도 있고 선진국이라면서요 우리나라가. 네. 그런 부분이 있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양한 대통령의 참모들을 두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리고 나서 정부 여당이 또 야당과도 소통을 잘 하고 정부는 또 여당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런 소통을 잘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을 항상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는데 1인 통치는 불가능한 나라잖아요. 어차피. 그거는 작동을 하질 않습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작동하는 주체로서 인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시작이죠. 그렇죠. 이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